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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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을 심각하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혁, 슬로건이라 하더라도 교직 구속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지금 그런데 현재는 교수 역위에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미스러운 언덕까지 나오면 총장님께서는 교직 구속원들의 지지를 지금 못 얹고 계세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좀 아셔야지 제가 보면은 답변에 아니요 총장님 제가 그래도 여기 지역 우원이고 가능하면 칼슬랄 기관이기 때문에 칼슬랄님을 롯데서 존경하려고 직접 말씀을 안 하지만 저도 어느정도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서 저한테도 압박이 엄청나요 총장님에 대해서 이런저렇게 해달라는 주물로 봤는데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총장님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 성찰을 좀 해주시고 이따 추가 질의할 때 법제적인 해법을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